연습 1번 느리게 해볼게요 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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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레슨 2에 연습 1번 연습 1번이요 느리게 하면 빨리 하면요 2번 3번 4번 레슨 3에 연습 1번 연습 2번이요 3번 4번 5번 천천히 해볼게요 빠르게 6번 6번 7번 8번 8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